10.109.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11.10.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12.10.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네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네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3.10.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의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10.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5.10.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빗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6.10.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16.10.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17.10.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17.10. 그러나 주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18.11.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19.11.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19.11.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19.11.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아이다. 19.11.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19.11.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19.11. 주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19.11.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19.11. 그들은 일어날 때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19.11.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19.11.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19.11.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19.11. 10.1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19.11.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19.11.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19.11.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19.11.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20.11.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대계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1.11.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22.11.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22.11.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23.1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11.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24.11.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24.1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5.1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25.11.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6.11. 유대인은 표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7.11.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8.11.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8.11.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9.11.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9.1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30.11.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31.11.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31.11.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2.11.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33.11.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4.1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4.11. 기록된 바 자랑하는 것들과 함께 되어 있으니